2023 문경 약돌 한우 축제가 내일 문경 세제에서 개막해 한글날 연휴까지 계속됩니다.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1,000명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초대형 9히터가 운영되고 약돌 한우가 20에서 30%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. 약돌 한우는 문경에서만 생산되는 거정석을 배합 사료에 섞어먹여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 함유가 높아져 육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